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자잔! 오늘은 열어내기! 짜잔! 와 미쳤어! 진짜 맛있어 보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줘! 나 이래서 움직여줘?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짜잔! 짜잔! 방팔 초구!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진짜 완전 기대돼! 난 그래도 생각보다 오히려 그렇게 막 무섭지도 않았어! 아 진짜? 나는 약간 그거였어! 태세공포증처럼 너무 어두워하고 있어!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꼼꼼하고! 이렇게 풀잼이다! 진짜! 짜잔! 아 머리 와면 안 되네 미치겠나! 으이씨! 방팔 가지고 짜잔! 진짜 바꿔야래! 진짜 바꿔야래! 저는 지각쟁이를 만났답니다! 와아아아! 서울시 1층에서 언니 어디있나 30분 동안 찾았는데? 개빵치고 있네! 진짜 어이없어! 아..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찍어가지고! 이거 상상으로 받았어요! 안녕! 진짜 어떡하지? 우와! 야 이거 너무 잘해놨다! 진짜! 우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그거야! 이거 그거야! 이번에 컴백해서! 대박! 너무 예쁜데? 오늘은 미술관에 왔답니다 랩때로봇 얘 이거 너무 근육자랑하는 것 같아 근수저 자랑 사진이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왔네 오우 나쁘지 않은데? 너무 예쁜데? 띠용 와아 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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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맛있다 창고하니 좀 맛있는데? 얼그레이 같은 느낌? 응 얼그레이 야 이거 봐 귀여워 그니까 이게 가까이 봐야 귀여워 우와 짠 어머 야 여기 너무 귀엽다 짜라란 소품 쇼 뭐해? 뭐해 너무 귀여워 언니 이거 옆에 머리 해야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놀려? 아니야 놀리는 거야 논리는 겨? 어 유가 좋아할 만 보여요. 안 좋아하기만 해봐. 펜텀? 약간 펜텀 랜덤. 야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 근데 펜텀이 조금 무섭게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너무 귀여워. 야 저런 거 너무 귀엽지 않냐? 곰돌이 숟가락 어디? 이거 말이야. 너무 귀여워. 곰돌이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걸로. 야 근데 이거 되게 치즈 냄새 있지? 그게 되게 좋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짠. 짠. 팔을 길게 뻗어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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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동생 집에 놀러 왔어요. 동생 이사를 했는데 집을 굉장히 사람답게 꾸며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구원집들이. 구원집들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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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몹시 쏘 길었고. 이 화장실 가는 여기 커튼 이거 잘 달아놓은 것 같아. 너 그렇게 오늘의 집을 열심히 보더니 본 보람이 있다, 야. 찍어? 응, 그냥 찍어서 나눠줘. 안 웃는 게 나을 것 같아. 짜잔. 제 오늘의 룩은 포켓몬 트레이너 룩. 지우 룩. 포켓몬 마스터 룩. 사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잘 넣었어. 하트하다, 하트해. 완전히 오늘의 집이다. 오늘 너무 잘 산 거. 어. 이거 오늘 저기 가서 산 거예요, 아까. 저도 하나 샀어요. 이거 어떻게 까, 근데? 야, 너무 조긋게 앉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삐딱해졌지? 삐딱해가지고. 나 근데 이렇게 너무 얇은 잔 있잖아. 이렇게 하면 깨질 거야. 그렇게 왜 하냐고. 내가 손님이 실수로 너무 세 버려가지고 뽀각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생각 안 나? 되게 복합적인 순종으로 보내는 거 같은데. 그 날의 태극바가. 맛있지다. 맛있어. 그냥 음료수인데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진짜 많이 나잖아. 뭔가 이렇게 들이켑 때 냄새가 약간 방구 냄새? 약간.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근데 방구 냄새가 아니고 살짝 컵답은 냄새인가? 뭔가 하여튼 그 냄새가. 뭔가 그 좋진 않은 냄새? 제가 그 집들이 선물로 사왔어. 야 근데 멜론 달다. 맛있다. 비싼 밥 하는데? 선생님 짠 한 번 하실래요? 짠. 짠. 이거 오늘 나쁘지 않은데 오늘? 오늘 저녁에 먹었던 밥이 조금 느끼해가지고 라면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해보고 싶다고? 무서워. 짚라인은 설마 짚라인 타다 죽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거 살면 죽을 수도 있어라. 가만 내라고 타는 거고. 할 거 할 거. 짜잔. 이곳은 저희가 아까 소품샵에서 사온 매즈퀵 시리얼. 아무리 봐도 코코볼 같은데 그냥? 그럼 나도 나도 조금 먹어볼게. 옆구르기 하면서 봐도 코코볼. 얼마나 먹을 거야? 스탑해. 스탑해 멍멍아. 스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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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달라? 코코볼이랑 조금 느낌 달라. 어 진짜? 근데 코코볼이 더 맛있다. 그래? 코코볼이 더 맛있나? 코코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 코코볼이 더 달아. 그래? 그런 거 같아. 그럼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좀 더 좋아했잖아. 근데 가루 맛이 많이 나. 자 5점 만점 몇 점? 4점! 코코볼은 5점이야 그럼? 응. 그렇다고 합니다. 짜자잔. 이렇게 오늘 뭔가 살짝 안 어울리긴 하는데. 뭐야? 오이. 다 먹으러 온도가. 지굴 dob. Vog이 다 먹으러 온도가. 진짜 신기하다. 정말 다 먹으러 온도가? 진짜 좋아. 뭐 안 먹는 거 알긴 해? 짜잔!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아, 귀엽다. 짠! 진짜 미용주 유목맨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 왜 됐는데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멋이. 이거 침을 최대한 많이는 안 늦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 말리고 질감으로 편해 드릴게요. 고마워. 고마워. 짜잔! 짜자잔! 오늘 완전 세미 관종룩. 저번에 알리에서 샀던 옷 입었어요. 이게 진짜 거의 놀이공원을 위한 옷이야. 짜잔! 도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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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상나 아닌 것 같아. 저거 봐, 혜민아. 줄 선 거 봐. 짜잔! 어, 되게 잘 봐. 신선은 2번입니다. 신선은 신선은 2번입니다. 신선은 신선은 꽃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들어왔어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잖아. 그치? 너무 신나, 진짜. 평화야, 평화. 저희는 지금, 선생님 노래 그만하세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제 배부터 채워야 되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배가 너무... 아직. 아, 뭘로 해, 그냥. 저는 이걸로 골랐어요. 예! 짠! 짠! 머리띠 샀습니다. 나 이거 뭐 같아? 뭐 같은 줄 알아? 마귀 같아, 마귀. 뭐, 악당 옆에 쫓아다니는 그런 작은 애들. 그니까. 맘에 들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좀 화려해서 좋아. 이야~! 우와! 할로윈 느낌 뿜뿜. 짜자잔! 돈까스랑 밥 빵전. 이거. 까짠 줄 알았어. 나 이거 장식인 줄. 진짜 사막이었어. 너무 웃겨. 아, 귀여워. 잡고 있어. 안녕하세요. 귀여워. 이거 음식 먹고 있어.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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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가을, 가을, 가을. 저희는 밥을 다 먹고 판다월드 가가지고 판다 몰려 그랬는데 2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금 12시인데 상당히 지친 상당히 지쳤습니다. 상당히 지쳤습니다. 오늘 줄곧놀이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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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탄다. 이야~! 신난다! 와~! 예~! 재밌었어? 응. 생각보다 엄청 어지러워. 맞아. 뭔가 미묘하게 소름 돋아. 엄청 빨리 왔어. 저 커피 한 입 마셔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사실 커피는 아침부터 마셨어야 됐어. 맞아.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고 노는데. 네. 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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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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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세상 무기력해 보여. 하이! 아! 귀여워. 귀여워. 이런 웃기. 맛있다. 아! 아! 귀여워. 어! 근데 애기라 조금 하긴 해. 그래서 소금을 풀린 거 봐.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맛있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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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어볼까나. 귀여워. 귀여워. 네, 이렇게. 선생님 더블락스 핀 어땠어요? 눈물 찔끔, 너무 무서웠어. 저 오늘 더블락스 핀 진짜 오랜만에 산 건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게 또 새삼 무겁다고 느꼈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또 하러 온 거 찍고 놀이기구 은근 많이 졌어. 너무 멋있어. 세 개면 사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놀이기구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타고 있지 더 탈려면 더 탈 수 있어. 언니 구름이 너무 쉽게 돼. 화려하긴 하다, 그치? 밤 되니까. 그냥 가서 7시까지 보는 거잖아. 준비가 너무 운순해. 짜잔. 팔 타가났어. 기다려, 기다려. 이 열정에는 블러드 시트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마지막. 옳지. 좀비야? 그런 거 같아. 대박. 아. 우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진짜. 지쳐 보여. 나도 진짜 지쳐 없어 보인다. 근데 너 지쳤지? 아 귀여워. 저거 유령 봐. 자, 그럼 다음 주에 특제를 즐기러 가볼까? 지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쳤다 분위기 봐 사이런트 힐 아니야? 진짜 둥둥둥둥